자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수산중공업이 되겠구요. 코드번호 017-55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1월 9일 월요일 2시 2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구요. 이 수산중공업이 현재 5.8% 정도의 상승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2019년도 12월달에 크게 급등이 나왔던 전례가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상승한 이유가 바로 정세균총리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별 이슈도 없는데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정세균 관련주로서 다시금 뉴스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전에 정세균 관련주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세균 관련주로서의 주가의 상승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수산중공업에 대한 영상을 계속해서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 지난 이제 일주일 전부터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이 드디어 이제 슈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던 거죠. 슈팅이 나왔고 급등의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어때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2위에 지금 수산중공업이 올라가 있는 형태입니다. 수산중공업이 지금 2위에 올라가 있죠. 그렇다는 것은 개인들의 관심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 이 종목이 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꼭 한번 잘 확인하고 사실 필요가 있어요.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정세균 관련 주고 실적과 이런 것들 전혀 무관하게 수급과 이슈로 가는 종목이라는 거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시가총액 1200억짜리입니다. 1200억짜리다 보니까 외인들 기관들이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외인들 기관들 이 종목 단타로 대응하는 종목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이제 아마 투신 쪽에서 9만주 정도가 매수에 들어왔는데 아마 오늘 상승해서 투신들 그 물량 다 털고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단타거든요. 얘네 하루 들어왔다 하루 나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상승 이용해서 다 털고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기관의 수급이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외인들의 수급도 아니고요. 이 종목을 움직이는 거는 거의 뭐 세력들이라고 하는 그런 애들이 위해서 이제 주가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래서 수급을 봐도 답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을 봐도 딱히 뭘로 갈까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딱히 크게 해결책을 좀 찾기가 어려운 종목이죠. 그래서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늘 이제 한 20% 정도까지도 상승을 했다. 윗고리를 길게 달았는데 제 결론은 뭐냐면 제 결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난번에도 이렇게 이제 매수의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결국에 또다시 주가가 급등 나왔는데 오늘도 이제 매수의 거래량이 들어왔거든요. 다소 상승폭이 아까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 종목을 상승으로 이끌었던 매수를 해서 강하게 잡았던 애들은 여전히 이 종목에 저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가 자체는 좀 빠졌지만 상승폭은 줄었지만 이 종목을 초반에 끌어올렸던 애들은 역시나 이 종목을 꽉 물량을 쥐고 있는 상태다. 수급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가가 다소 오늘 상승폭이 좀 줄고 내일은 좀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다시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반등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아무래도 급등 나오는 종목이니까 절대 쫓으면 안 돼요. 절대 쫓아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 철저히 이렇게 급등 슈팅으로 나오는 종목은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기준을 하나 오울선에 두고 보는데요. 이 종목이 수급도 살아있고 재료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오울선도 지금 위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저는 항상 오울선 위에서 주가가 흘러가게 되면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오울선 이탈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가져가는 전략으로서 이 종목을 좀 대응하시는 게 좋고 동시에 오늘 같은 슈팅이 나왔을 때 부분적으로 좀 수익 실현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오울선 이탈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보유의 관점으로서 수급도 살아있으니까 다시금 또 슈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오울선이 종가상으로 이탈을 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나 비중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혹여라도 이전에 물렸던 분들이 오늘 또 해결을 하지 못했다면 저는 그래도 또 다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다시 반등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뭐 오늘 해결을 못했다면 다음번에 혹여라도 또 반등이 나오는 흐름에서는 그때는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수급도 살아있고 다시 여기서 반등을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차트도 좋고 수급도 살아있고 그러면서 이제 오울선 계속해서 유지만 된다면 얼마든지 다시 2,500원대 2,600원대 정도까지도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좀 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위에 형성되어 있거나 이전에 들고 있는데 오늘 해결을 못했다면 추후에 나오는 반등에서는 좀 해결을 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수산중공업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추천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추천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추천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장중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7시 29분, 30분 정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료추천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제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슈들 이렇게 해서 쭉 댓글로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추천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추천 9시가 되면 무료추천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한 3종목 정도가 추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한 부분들에 대해서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하락하게 되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손절에 대한 부분들도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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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